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안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래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거룩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박수현 목사님을 통화해서 세 가지 말씀을 통화해서 저에게 성취되어 주고 하나님 정말 저희 중식자들이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운동을 이끄는 제자 금토일 시대를 여는 제자 이제 세 가지들이 있는 교회 세우는 제자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시간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워싱턴 초득계 성도들에게 성사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그리고 몸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박수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료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갑절의 영감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성경은 10편, 18편입니다 1절에서 3절이고요 10편, 18편 화면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Psalms 18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The Lord is my rock and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I call upon you I call upon the Lord who is worldly to be praised And I'm saved from my enemies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건도 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뭘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래요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거지가 아닙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가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자체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 있구나 아, 진짜 하나님은 천지를 계백하시는 분이시구나 모든 만물이 주인이시구나 막 이런 것을 묵상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냈구나 내가 구원받았는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내게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지금 또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사탄이 나를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또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재앙이 우리를 침몰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명체를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을 이번에 1, 2, 3부 다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나가야 될 문제예요 제가 12년 단위 목사입니다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 나쁜 분이라는 것은 목사 입장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겠죠 뭐 성도가 나쁜 게 아니라 목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후임 목사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 할까요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서 그렇구나 나랑 안 맞아 개척해야겠다 짐 사자면서 그렇게 해도 나가버려서 세 판 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이건 언젠가는 통과해야 될 문제다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 이래도 여기 살 거냐고 나 가서 네 마음 편한 사람하고 세 판 짜는 게 편하지 않겠냐 쉽지 않겠냐 여기 살 건데요 다시 생각해봐 나가는 게 나아 천안에서 호두과정 먹으면 살 거예요 그냥 아니요 아니야 너가 아무래도 서울 가야 돼 전 천안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은 통과했네 너 이제 통과를 하고 나니까 성도가 30명이 들어와요 또 세월이 3년 4년 지나고 또 뭔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한 몇 년만 지나면 또 올라오고 올라와요 또 사면 불러 사는 말입니다 집 사라 3년 전에 나갔어야 됐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나가자 또 이제 집 사라고 하면 집 삽니다 그럼 나는 이제 본당에서 이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생각 잘했다 빨리 나가라 그때 안 나갈 건데요 여기서 죽어야죠 그러고 나서 또 통과하니까 또 30명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만 하면 교회는 부흥하다 그때 통과를 못했다면 내가 나가든 네가 나가든 어쨌든 누구나 나갔어야 됐어요 여러분 요즘은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왜 문제를 안 주십니까 요즘은 중지자들이 시비를 안 들어가지고 심심합니다 또 한판 붙어야 30명이 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해야 돼요 한 명으로 시작해서 계측한 목사가 있더라고요 60명이 됐어요 80명이 됐어요 80명이 됐어요 나한테 뭘 하는지 아세요? 나가야겠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세웠잖아 나랑 안 맞아 그러더라고요 내 속으로 똑같네 여러분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줘요 오늘 삼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자 왜 삼들이 있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동 범죄 시대입니다 애들이 죄를 짓는데 이게 악해요 애들이 죄를 짓는데 흉악해요 진짜 이건 못됐어요 의도적이고 고의적이에요 무섭기도 해요 청소년 정신병 시대가 됐어요 한국의 중고동부 아이들이 건물 뒤에서 모이고 나가면 전에는 담비 폈는데 요즘 마약합니다 전에는 애들을 왕당하는데 요즘은 청소년이 청소년을 팔아가지고 성매매 시킵니다 완전 애들이 정신이 돌았어요 실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약을 안 먹고 병원을 안 갑니다 누가한테 대듭니까? 부모한테 대듭니다 학교와서 선생님한테 대듭니다 치료받아야 될 어떤 골든타임을 놓쳐갑니다 이때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되어서 자살합니다 대한민국에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나이가 20대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3배 많습니다 남자들이 자살할 이유가 실업자가 많습니다 또 무능합니다 실제 치읍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약물 중독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 마약하는 게 이제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이제는 영적 후유증이 나왔습니다 다 가지고 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삼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떨이 있어야겠죠 다민족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 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얻어서는 게 아니라 진짜 본인들만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교회의 한쪽을 얻어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주인공이 되고 자기들이 마음껏 쉴 수가 있고 본인들 공간이 있는 겁니다 네, 치유의 들입니다 기도의 들입니다 실제 기도가 누려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질병을 통해서 평생의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두고 내가 뭐 하다가 갈 것이냐 쉽게 말하면 뭐 먹고 사는 자가 고민이 아니라 내가 뭐 하다가 갈 것인지 남은 인생을 향한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아이들의 들입니다 실제 금, 토, 일 시대를 주도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TCK, CCK, NCK 이런 아이들이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모든 걸 두고 계산하지 않는 선배가 나와야 됩니다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루완드에 있으라고요 저는 아프리카 사람 중에 처음 봤어요 제가 루완드에서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이 성도가 자기 돈 가지고 아이들을 다 키워요 이 성도가 자기 돈 가지고 아이들을 다 키워요 성교 사보고 도와달라 하지 않고 뭘 도와드릴까요 묻고 자기 돈을 내요 놀랬어요 교회 필요한 거 보고요 본인 돈 거짓말해서 구입해요 루완드 한 사람 하루 일당이 천 원입니다 그런데 80만 원을 헌금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몇 년 치 월급을 내는 거예요 나는 처음 봤다니까 아프리카 사람 중에 아니 제자를 처음 봤다니까요 도와달라 하지 않는 사람 처음 봤다니까요 저는 이런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놀랬습니다 자기 딸 세 명이 엘리트예요 성교사 옆에 붙어가요 다 통역자로 세웁니다 애들 세 명이 엘리트인데 통역자로 키웁니다 와 대단하대 진짜 뭐 이런 현지인이 있나 싶은 거 진짜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현지인이 이걸 하더라니까 이해를 두고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를 이걸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실제 계속 실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학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실행이란 말은 나를 넘어서서 실제 현장에서 응답한다는 겁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기는 사문을 하고 남한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문을 소문이 났어요 바울이 뭐 깜짝 놀랍니다 뭐 이런 교회가 있냐면서 바울이 유일하게 칭찬하는 교회가 딱 하나가 대살로니입니다 요한 계식을 읽어보면 다 첩봅니다 바울은 바울은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스 쓰면서 첩보고 고린도 쓰면서 첩보고 맘에 드는 교회가 전부 다 변질된 거예요 유일하게 대살로니 교회는 다른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막 진짜 저는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 이 흐름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현장에 실천하는 것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이 삼실나라 5천년 역에 소문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미 사람이 미국 어느 교회에 가면 다라빵을 볼 수 있냐 MIT의 아메리카나 내 아이민owany가 한국의 사회에 가면 뭐 교회에 가면 나에게 그런 교회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교회에 가면 어느 교회에 가면 나에게 대학들만 죽어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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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늘 저녁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지 We should all explain Washington Church They should come to our church I'm not joking Truly Prior to COVID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다락방 제대로 하는 교회 보고 싶대요 Many people who went to Korea want to see a church that properly carried out 다락방 The missionaries were contemplating what kind of church or what kind of 다락방 should they see that is properly carrying out the works But don't you think the people in Central South America are also curious of what's a proper church look like? They've heard the gospel They've received the gospel They've also heard about the biblical evangelism movement But don't you think they want to witness it? They want to see a church that actually carries our 다락방 Please answer It seems like all of you just say your amens to say amen at home I hope you can please respond You can respond Let's continue on Okay let's continue on 첫 번째 So first 자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I'm going to talk about worship 이게 삼떨과 관계 있습니다 나를 지우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힘껏 찬양을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된다 내가 오늘 찬양하다가 내가 진짜 세상 말로만 입신할 정도로 찬양한다 우리는 다락방하는 사람들은 말씀 받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북미주 산업인 대회하는데 찬양 시작다 가잖아요 갑시다 바로 해버렸어요 한 명이 오더라고요 찬양하잖아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야지 좀 천천히 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말씀할 때 가자 이거죠 가자 LA에 박 모 두선 목사가 있거든요 생긴 게 이상해 생긴 게 이상해 심요 막측하게 생긴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아마 여태고 가자 찬양부터 하자 찬양부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찬양을 하세요 찬양 그것도요 힘껏 하세요 제 집사람이 간정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찬양을 잘 못했대요 그런데 성가대를 썼대요 그런데 성가대를 썼대요 그러니까 성가대는 힘껏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열려버렸어요 목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이 열리면 이렇게 뒤로 두 송으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열려버렸어요 이게 열려버렸어요 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노래 부르거든요 뭐예요? 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적당히 해서 안 터요 에베소서의 1장 6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기 여러분 이게 수직적인 찬양이 있고 수평적인 찬양이 있어요 수직적인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 빛의 자녀 그건 수평적인 거죠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을 주는 거죠 또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가는 거죠 그런데 가능하면 수직적인 찬양 물론 수평적인 찬양 같이 갑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딸이 세 명인데요 아들 낳았으면 박영광이를 이름 지었을 거예요 10편 22편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은 사탄의 나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사미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요 주는 거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번째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집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죠 다윗이 찬양하듯 다윗이 찬양하듯 그때 영적인 이 많은 영적 세계가 진동을 해서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태어났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 포항에서 태어났나? 그러니까요 내가 포항에서 태어날 때 제가 이 교회 전도사였어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징그럽게 신을 저를 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 아이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까 못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거나 이게 익숙하다고요 내 같은 경우는 불교 집안이 태어나서 이게 익숙치 아니에요 사도 신경보다 반야 신경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마하 반야 그러니까 찬송가에 제가 이 찬양 부르면 먹먹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찬양할 때도 마음이 아파요 나는 그런 짓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 세 명을 사모가 찬양하면서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딸 세 명을 무릎에 앉혀놓고 진짜 찬양하면서 애들 태교를 하고 다 키우는데 내가 얼마나 이게 부러운 건지 내 마음이 히브리스 4장 11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받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와서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4등이 16장입니다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19절에서 40절을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합니다 그때 전도할 문도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현장 갈 때 찬양하면서 가세요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을 두고 가야 될 현장을 두고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결국 우리가 청구하면 뭐 할 겁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여러분은 찬양해요 찬양해요 예배 순서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가 좋더라고요 술 예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 지붕에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지붕을 막 뜯어 아유 이 교회는 힘이 없구나 마귀가 저 지붕 다 뜯는 거 봐라 얼마나 교회가 힘이 없었으면 마귀가 저렇게 지붕 다 뜯고 난리고 지금 조회 문 열고 다 들어가니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 순례자가 또 길을 걸어 하니까 마귀가 지붕 위에 또 있네 어떤 교회 이거는 뭐 건들지도 않고 만치지도 않고 있어요 야 대단하구나 교회가 들어가 봤어요 다 채워져 있어 여러분 사탄이 건들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자는데 뭐 건들어요 자도록 둬야지 그냥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공격 안 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교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가 한 명이면 교회는 사건이 하나예요 성도가 백 명이면 사건이 백 개예요 우리 처절 교회는 사건이 한 천 개 생기기 바랍니다 사건 생기를 하는데 왜 아멘 하세요 희한한 교인들이네 아니 사건 생기를 하는데 왜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도가 백 명이면 백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에게 자식이 다섯 명이 있어요 아이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진짜 이 자식이 문제 생기고 저 자식이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게 없어서 교회가 조용하면 안 됩니다 좀 싸우시길 바라고요 사탄이 초대 교회만 보면 일을 팍팍 알아야 된다니까요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인내송을 합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험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도문도 있죠 특히 사도신경은 같이 읽고요 교도문은 한들씩 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엉망한 거예요 보통 사회자가 한 절 읽죠 이걸 영적으로 보면 마귀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또 읽죠 그 위쪽에 또 사도신경을 때리는 거예요 양쪽 볼이 벌게 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허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감이 그리고 대표기도 하죠 이게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눈 감고 오래 기도 못합니다 저도 한번 눈 감고 오래 기도해 눈 떠니까 1분 지났더라고요 시계가 고장 났어요 남자들이 그래요 여자들은 한번 눈 감으면 안 일어나 저도 새벽념이 끝나는데 사모가 집에 와서 밥을 해줘야 되는데 안 올라와요 그게 여자예요 남자들은 그게 안 돼요 불 끄면 바로 나옵니다 차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문자합니다 빨리 나와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멘이에요 언제 기도하는 겁니까? 저는 말씀 들을 때 기도합니다 저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가 보면 1장 38절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다가 아니에요 내게 이루어지다 이번에도 집회에 말씀 들으면서요 말씀 듣는 시간에 아멘 해버렸어요 다 저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아멘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친구 중에 어떤 키 큰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 옆에 앉아있으면 재밌어요 누광수 무사님 메시지 하시면요 한마디 하시면 아멘 계속 아멘아멘 계속 아멘아멘 그래서 every time we sit when I sit next time we listen to pastor's message every single sentence or word he responds to 아멘 둘이 쳐다보고 아멘 하고 그래요 we both keep saying 아멘 and it's good time for all of us 어떤 목사님은 옆에 앉으면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가요 딱 적으려고 전투적인 자세를 딱 and another pastor I sit next to whenever we worship we listen to the message it's like he's about to engage in war because he's so serious in taking his notes 여러분 한국의 하유 집회 또 세과도 집회 가봤죠 and have you ever gone to a newcomer event or program 목사들 찬양 안 합니다 the pastor's there don't praise at all 근데 청주의 내 옆에 어떤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 분이 내 옆에 앉았어요 however there was one individual who was at the age of 70 that sat next to me 와 힘껏 찬양 하더만 and this person was praising to their with all their might 성도가 몇 백 명의 교회가 커요 and so in this church grew to grew in incredible times 옆에는 이쪽 편에 자요 자 and so one side was passionately praising another side was just sleeping 목회도 안 돼요 and this person just comes just comes to the worship ones 여러분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this is the spiritual state between the two 제가 집회 가면 그 목사님 찾습니다 청주 목사님 and so I visited this pastor once 그 옆에 앉으면 힘이 나요 because when I sit next to the pastor I gain strength 이분 찬양만 들어도 좋아요 그냥 because when I just listen to this person praise the pastor praise 또는 그 키 키 큰 찬양이 나는 친구 옆에 앉습니다 and I also listen to sit next to the the tall praise leader 왜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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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he just keeps saying amen and amen to every single word 형 옆에 자는 산 앞에 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so you cannot sit next to those who are dozing off or sleeping in the worship 발과 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you have to kind of kick them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잠을 잔 적이 있어요 and so there was another time where I went to sleep with the pastor 제가 코를 한 번씩 고나봐요 you know we slept in the same room and I tend to he tends to snore 계속 나를 발과 차는 거예요 I tend to snore and I wasn't aware of that 누가 나를 건드려서 깼어요 I wasn't aware that I snore 사는 척해요 I wasn't aware that I snore but I guess I do snore because this person kept kicking me he kicked me three or four times 아 진짜 치사하게 말이지 말이죠 and but I would never catch him in the action because he would act like he's sleeping every time I wake up 저 한국의 오산에 치사한 부순이 한 분이 있어요 치 한 명이 있어요 아 진짜 아 이분하고 자면 맨날 배가 차요 나를 so every time I sleep every time I share a same room with an individual because I snore he always kicks me awake 치사해 진짜 so petty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죠 I don't know who it is but you don't know who that is but anyways 그분은 천안이고요 딴 분 있잖아요 한 명 자 말씀드렸습니다 저 여러분이에요 and now you also receive the word worship 아 여러분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it is not the same word every week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according to God's time schedule he proclaims the word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and there we must listen to God's voice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이게 사느냐 죽냐가 다 결정됩니다 this is all about life and death here 아는 말씀이 아닙니다 this is not just a word you already know 성취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we have to hold fast to the word that we've fulfilled 말씀은 지금도 주의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because the word is being proclaimed even now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through his race disciples we must acknowledge that 저희 원래 목사님의 딸 둘이가 있습니다 so you know my sister pastor has two daughters but the two daughters but the two daughters but the two daught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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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wo daughters but he always brag about his second daughter to every other pastor 이유가 한 가지가 말씀입니다 말씀 and the reason is because the word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he's not just a father he's not just a father 여러분 PK들은 아버지거든요 저희 딸들 세 명도 예배 시간에 팔짱 끼고 째려보고 앉아있거든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오늘은 잘하네? 이러고만 어쨌든 내 얘기 하지 말았지 왜 또 했어? 그래서 예배 끝나면 피빡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히 목사님인 거예요 그걸 충청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딱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와 가까울수록 우리를 놓쳐본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다섯 번째 흥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출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수입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돈 많이 벌면 복받았다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쓰는 거고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지출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지출을 할 때 하나님은 수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할 일은 교회가 올바른 지출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땅에다가 묻어두면 안 됩니다 올바르게 교회가 지출이 돼야 하나님은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고에 지금 광고하겠습니다만 이 광고가 흐름입니다 흐름 여러분들이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흐름 못 치면 성령 인도 못 받아요 저 사람은 성령 인도 잘 받네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게 광고예요 광고를 안 들으면 안 돼요 광고를 들어야 흐름을 탑니다 그리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 속에서 오직을 차단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나보고 하라는 거 그게 오직을 찾았다라는 거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한 청년 집에 잤어요 집주인에 있는 청년이 먼저 출근을 해버렸어요 문 장구가 30분 남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뭘까 나보고 하라는 게 뭘까 저거네 설거지나 하자 그리고 나서는 시간 5분 남았어요 또 뭐 좀 더 해주고 이 친구는 항상 오직을 찾더라고요 교회에 와가지고 가만 앉아 있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지 나만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지 what is the thing that he must do that no one else can do 나보고 하라는 게 있구나 what was entrusted to me what was asked of me 증언해 it's that 내가 하는 거 and then he does that 그게 오직입니다 that's only 우리가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we must seek out our only 우리가 오직을 발견했습니까 그러잖아요 and we always tend to say oh I deserve my only 그 말은 그리스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that doesn't mean oh Christ is just proclaiming Christ with your lips 오직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건 아니다 그 말은 아니라 proclaiming Christ with the lips is not only 그걸 찾아야 유일성으로 넘어간다니까 because when you see God that true only can you receive the uniqueness 여러분의 24삶이 항상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오직을 찾는 사람이 유일성으로 간다니까 여러분 within your 24 hours you have to seek out the only within the relationships and within the incidents and everything you do that way you can discover your uniqueness 제가 오자마자 주부 보니까요 아 너무 좋다 이거 and when I saw the church bulletin I thought it was so great 아 은서가 그랬구나 oh this picture was made by our Annie here 한 달 뒤에 또 바뀌는구나 and it's going to change 지난 달은 뭐였지 아 너무 좋더라 I was wondering what was last month's picture for the church bulletin 어 가서 우리 교회도 해야지 and I want to apply the same thing to our church 어 여러분 항상 배웁니다 and so I always have an attitude to learn 어 LA 가는데 목사님 새벽에 분명히 2시 반까지 목사님들하고 대화했거든요 and so you know one time early morning I was talking with pastors till 2.30 in the morning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모인다고요 야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짓 안 해요 남자 여성이 앉아가지고 햄버거 시켜가지고요 새벽 2시 반까지 인대니까요 they ordered hamburgers and eating and just talking till 2.30 in the morning 맞설 때부터 술을 먹고 나간단 말이에요 대화하고 포럼하고 내일 집회가 있으니까 그만하자 아 그러니까 나는 같은 방에 썼다고 입어내요 눈뜨니까 7시 8시에요 목사님은 5시 일어나서 기도축 다 하고 계세요 어 나도 해야겠다 어 여기 보니까 매우잖아요 여러분 또 그 다음날 또 12시 반까지 또 이야기했거든요 또 눈뜨니까 7시야 또 기도축 하고 계셔 어 내가 매일 봤다니까 내가 나도 기도축 하고 계겠다 내가 아침마다 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어 이번에 나도 배워보게 된거죠 여러분 흐름을 탔어요 흐름을 광고 속에서 오직을 찾아내면 돼요 저 광고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저 광고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저 광고 나만 할 수 있네 그걸 찾아내세요 여러분 광고 속에서 그리고 축도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크게 구분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파송을 받는 시간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토요일 날에도 주문했습니다 교육자들한테 이 천명이 모인 것처럼 잔양해 소리를 질려라는 얘기가 아니야 정말 마음을 다했어요 정말 힘을 다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따라오게 돼있어 자꾸 앞에서 찬양인 다음에 성도들이 안 하니까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교회 싸우러 오셨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앞에서 인상이 왜 이렇게 더러우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반대로 말해라 반대로 만약 성도들이 찬양 안 하면 이렇게 말해라 오늘 성도님 보니까 너무 힘이 난다고 오늘 여러분의 찬양을 앞에서 들으니까 오늘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 하게 돼있어 앞에서 힘주는 말이라고 주일은 세 가지 하는 거야 답을 내는 거야 답을 내는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불신앙 끝내버려요 무조건 힘은 얻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 날에 성도들한테 이 세 가지와 상관없는 말은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 티같이 생겨도 천사 같아요 라고 해라 간혹 애 중에 이 티가 있어요 못 봤습니까 여러분 진짜 간혹 이 티가 있어요 진짜 there's someone that looks so strange like an et 보는 순간 놀라죠 every time we see this kid we're just shocked 근데 말을 이렇게 해라 because of how ugly they are but then we say but still compliment them 날개를 어디다가 숨겨놨을까 where are your angel wings 말을 해라 그냥 compliment them 아이 얼굴에 뭐가 묻었다면서 but let's say there's something stuck on the child's face 이쁨 이렇게 말해라 so whatever you do try to strengthen people 농담이라도 힘줘라 줄 날에 strengthen others even if you're joking 제발 여자 성도님한테 살쪘어요 이런 말 하지 마라 제발 don't ever say oh you've grown a little fat 다 안다 자기가 안 한다 그냥 you've grown a little fat you've gained some weight everyone knows we know 알잖아요 맞죠 you know if you gained weight 하지 마라 그런 말 you know no one needs to say it out loud 그냥 여자들 만나면 살 빠져보여요 every time you meet a lady just say oh you've lost weight 그냥 그냥 내 시킨대로 그냥 그냥 왜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승도 당겨주냐 why are you saying so much so many unnecessary things that brings down others 제가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why am I saying this 답을 줘라 그냥 because you have to give them the answer 끝을 내게 만들어라 and you have to end the darkness 그리고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살도록 만들어야 and you have to receive strength and strengthen others so you can live throughout the week 그래서 이제 아침에 교육자들 일곱시 만나거든요 and so every morning I meet with a teacher every 7 o'clock in the morning I come to my room 그러면 제가 연습하자 and so I say let's practice 5초 웃기한다 지금부터 let's try to make each other laugh for 5 seconds 웃어라 laugh for 5 seconds 성도들 만나면 웃어라 laugh when you meet congregants 안 그래도 성도들 힘들다 smile when you see congregants otherwise 세상 나가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아 because they're all living hard lives making money in the world 전쟁 같은 세상을 살다가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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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야 they're in this war field called the war making money so whenever they come to church strength they smile at them 그런데 교육자들 인상이 그러면 안 됐나 and so the minister's the literature 그냥 웃어라 그냥 you guys can't be frowning all the time just smile and laugh 그리고 힘주고 and strengthen others 중요한 것은 답을 내게 만들어야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help them receive answers 교회 왔으면 끝을 내뿜어야 돼 and end the force of darkness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why am I saying these things 여러분 교회의 새신자가 오면 진짜 because if there's a newcomer that comes for a church truly 격하게 환영해야 돼 you have to really aggressively almost almost like out of your bounds enjoy and welcome them in nice to meet you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you can just sa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런다니까 여러분 you have to say nice to meet you oh my brother oh my brother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여러분 why am I saying this 너무 다랍방한 교회는 막 째려봐요 새신자가 오면 누구야 누가 될 거 왔어 because 다랍방한 churches nowadays they just kind of glare at newcomers saying why do they come 제발 새신자 째려보지 마요 please do not ever glare at newcomers 한영원이 구원받고 교회 오는 게 쉬운 게 아이잖아요 it's not an easy task it's not an easy feat for one safe soul to come to church 격하게 환영하면 돼요 so really aggressively going out of your bounds to welcome them 절교의 성교사님들 오시는 성교대회 축제할 때는 1층에 현수막이 있어요 사모님 보셨죠 그때 성교사님들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그래서 막 청년들만 웃고 있는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where there was like a saying or a text on my church saying you know welcome welcome newcomers aggressively 격하게가 영어로 뭐예요 그냥 so aggressively or overtly 결론입니다 so aggressively so aggressively or overtly welcome newcomers 자 삼뜰이 있는 교회를 하려면 반드시 장애물이 생깁니다 세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nobody의 장애물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와줘도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생각 그만하고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뭘 보게 됩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nothing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 강한 사람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세상 나가보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참한 거예요 if you go out to the world there are people who's achieved so much so I in comparison look so pitiful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so go to the lowest place 그 낮은 곳에 가서 영적 서밋이 되라 and within the lowest place go rise as the spiritual summits 쉽게 말하면 마음을 낮은 곳으로 생각은 높은 곳으로 simply put your heart must be in the lowest place your mind, your thoughts should be in the highest place 실제는 거꾸로 한다고 but people do that inversely 생각하는 거지같이 하고 마음은 붕 떠 있단 말이에요 their thoughts are in the lowest like a beggar but their hearts are all above 생각을 높게 하세요 but no, rather have your thoughts above and your heart in the lowest place 마음은 낮은 곳으로 your heart's in the lowest place 그러면 됩니다 that's what you must do 낙심과 교만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and then you'll also fall into this obstacle of being discouraged or deceived and also it's arrogance so we tend to fix it and what will happen what can work and what won't work 낙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낙심이에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게 교만이에요 두 개 다 똑같은 수준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하면 삼들이 실제 이루어집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기도로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도와줄 생각만 합니다 낮은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가자마자 입원을 할 거예요 병든자 찾아갈 겁니다 암환자 찾아갈 겁니다 저는 중독자 찾아갈 겁니다 저는 무너진 사람 찾아갈 겁니다 낮은 곳으로 가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는 믿음을 가져버려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워싱턴에 또는 미국에 또 남이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 초대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옷을 구매하는데 이게 좀 비싼 건데 이게 많은 밖에 안 하더라고요 내가 흥분을 해버렸어요 빨리 클릭했죠 한 3일 지나니까 왔어요 옷이 두 분이나 왔어요 클릭 클릭해버렸어요 당장은 안 보이는데 오고 있는 거예요 택배 천사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경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응답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오고 있으면 준비해야죠 맞이할 준비를 방법은 우리 모인 이 분 이 분위기를 살리는 거예요 두 가지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찬양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 소리가 나와야 돼요 입 다물고 앉아계시면 새신자가 왔을 때 안 살아납니다 소리를 내셔야 돼요 소리 질러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제 말은요 우리가 신비주의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리를 내시라고요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저희 교회는 박아버렸습니다 모든 예배 끝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죽도 합니다 여기에 한 세, 네 명이 미쳐버려야 돼요 에이 모르겠다고 정신들 놔버려야 돼요 언제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안 합니다 입 다물고 폼 잡고 그런데 저는 교육자가 있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however I have a minister so I asked this minister 띄엄 띄엄 앉아라 sit apart from one another 뭉쳐서 앉은 말고 띄엄 띄엄 앉아라 so don't sit with each other but sit you know scattered in the pews 거기서 소리를 칠다 and within within the respective place I should in the pews so in the front and the back and the sides pray aloud praise aloud 그래도 교육자들 받쳐주지 또 사모들 받쳐주지 하니까 또 성도들 중에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확 나기 시작합니다 and so because my ministers and also the pastor's wife and also some congress that are willing to do it you know just scattered amongst the crowd and prays aloud it really worked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they've really worked they've really praised aloud they've prayed fervently impassionately 여러분 진짜 모이면 기도하세요 really when you gather pray 기도 소리가 나야 돼요 and pray aloud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you can't just remain silence 장군님이 좀 쪽팔리게 하세요 그냥 even if it's a little bit even if it's a little embarrassing for you pray aloud just say oh I lost my sensor today just go crazy today and just pray aloud 오늘 한번 쪽팔려보자 하면서 I'm just going to I'm just going to be so embarrassing but who cares 대표기도도 하셨잖아 you come out and do represent prayer anyways 회불해야 돼요 누군가는 질러야 돼요 someone has to pray aloud and that way people can follow suit likewise for praise pray if we can create that atmosphere people are bound to come and when they come and in the midst of that they revive I'm sure of this so at the end of the year we're focusing on the Thanksgiving, Christmas and also the newcomer's or newcomer's service as well so we have three things ahead of us 사람도 올 것이다 people are bound to come 현장의 시스템은 열릴 것이다 and systems within the fields are bound to erected 분명히 교회는 달라질 것이다 and the church will absolutely change 분명히 연말 되면 결산 안에 상상치 않았던 흥금이 나올 것이다 and at the end of the year in our budget report there's going to be things that we cannot explain the period 저는 설레입니다 but I'm always excited for that anticipating and I truly believe that me proclaiming God's word here gives glory to God makes God happy and God always gives me that evidence that he was pleased with what I'm doing but give me evidence and so when it comes and I actually told a couple of pastors that I was going to come and proclaim the word here and they said okay nice good however one person when hearing that from me after everyone left he asked me one on one he said he was envious of me because there's a pastor that supports his church financially but never once visited his church never once attended his church and so he was envious of that so he asked me so what do you do when you go to the what do you do at passages church and I say well I do this and do that and he said wow how can you go and do that may our church is that was so three court yeah may I seek out the only that I can do the only that I can do the only that I can do of mega Amen 아멘 다 같이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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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을 내고 힘을 얻기를 원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나만 할 수 있는 오직을 찾기를 원하며 삼떨이 있는 성전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아멘 goodness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하나님과 함께 일정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